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바루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온톨로지 모델에 대한 실온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석유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구글의 기술 총책임자였던 피터르 노빅은 We don't have better algorithm, we just have more data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구글의 기술 총책임자가 구글은 남들보다 뛰어난 알고리즘이 없으며 단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데이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정보공학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up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환상적인 알고리즘이라도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데이터, 그 중에서 좋은 데이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면 흔히 DIKW 모형의 데이터를 떠올립니다. DIKW 모형은 지식의 체계를 D, Data, I, Information, 정보, K, Knowledge, 지식, W, Wisdom, 지혜로 계층 구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는 데이터들을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재조직화한 결과물이며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예측을 수행한 결과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 또는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항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강후 기록들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토대로 도출한 한반도의 시대별 강후 통계는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반도의 미래 강후 예측을 수행한다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시대별 강후 통계를 농업 관련 정책의 변화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구분이 명확하진 않죠. 다만 DIKW 모형에서 데이터는 가치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는 연구 논문이나 전문 서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구 논문 PDF 파일도 그냥 의미가 별로 없는 DIKW 모형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최소한 정보 혹은 지식, 더 높게 보자면 지혜까지도 될 겁니다. 디지털 데이터에는 DIKW 모델의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는 더 이상 기존의 모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국립국원의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미 1, 2번은 전통적인 의미의 데이터 정의이지만 3번 의미는 좀 다릅니다. 3번 의미, 정보통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전통적인 의미의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컴퓨터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계 가독형 데이터, 머신 리더블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기계 가독형 데이터는 인간이 아닌 기계, 컴퓨터가 보다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간이 보다 잘 읽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인간 가독형 데이터, 휴먼 리더블 데이터라고 명명합니다. 인간 가독형 데이터의 대표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DF, HWP, DOC와 같은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PDF 혹은 HWP 파일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PDF 혹은 HWP 파일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PDF 혹은 HWP에서 이순신을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 충무공이 나올까요? 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는 이순신을 검색하면 어디까지나 이순신만 검색이 됩니다. 충무공은 결코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순신은 곧 충무공이고 충무공이 곧 이순신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순신과 충무공을 연결합니다. 인간에게 이순신에 관한 정보를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충무공에 관한 정보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는 컴퓨터가 이순신과 충무공을 연결해서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컴퓨터는 똑같은 문자만 찾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라고 검색하면 정확하게 같은 문자인 이순신만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는 컴퓨터가 동일한 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역시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글, 네이버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에서 이순신을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로 이순신 뿐만이 아니라 충무공도 찾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컴퓨터가 이순신과 충무공의 관계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인간 가독형 데이터에서는 컴퓨터에게 서로 다른 문자값을 가진 이순신과 충무공이 같은 인물이라고 알려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구글과 같은 서비스에서는 이순신과 충무공이 동일 인물, 동일 정보, 혹은 관계가 깊은 정보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면 컴퓨터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가독형 데이터로는 광경 모델, 마컴 모델, 라벨 모델, 시멘틱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에게 인간의 지식을 알려줍니다. 가장 간단한 플레인 텍스트는 메모장에서도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를 말합니다. 플레인 텍스트는 인간 가독형 데이터 수준의 정보만을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레인 텍스트에서는 이순신을 검색하면 이순신만 찾을 수 있습니다. 충무공은 안 찾아주죠. CSV는 쉼표를 통해서 열을 분리하는 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CSV는 이미 70년대부터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각 열을 통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무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균이 1540년에 태어났고 본관이 원주원씨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형태라고 생각해도 크게 흘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엑셀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유로 소프트웨어인 반면에 CSV는 메모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기에 아직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모델은 많은 표들을 상호 연계하여 관계를 맺는 형태의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냥 하나의 표로 정리하지 않고 다양한 표들로 분산시켜 놓은 것은 일견 쓸데없고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내용이 일정 이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하나의 표로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표로 나누고 이를 상호 연결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E와 이순신의 성씨는 모두 덕수이시입니다. 그런데 이를 CSV와 같이 하나의 표로 만들면 동일한 덕수이시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덕수이시가 황해도 계풍군에 있다는 정보까지 입력하기 시작하면 무의미한 반복 작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 덕수이시가 위치한 곳이 황해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모든 내용을 서울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서울로 변경하지만 일부는 황해도로 그대로 두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모델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형 모델을 토대로 데이터를 설계하면 거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기업, 학교, 전산 시스템의 대부분은 다 관계형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하거나 출석을 하는 대다수가 관계형 모델에 저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크업 모델은 플랜 텍스트에 태그를 해서 특정한 의미를 명기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관계형 모델은 막강한 데이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표의 형태로 기존의 정보를 변환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핵심 데이터인 글은 표 형태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글은 정해진 길이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이며 글의 중간중간에 인물이라든지 지명과 같이 인간이 유의미하게 식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분, 부분, 중간, 중간. 이러한 정보는 원문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쪼개서 관계형 모델로 처리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외나라 수군과 싸웠다라는 문장이 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들고 이순신과 한산도에 형광펜 칠을 할 겁니다. 이를 대표적인 마크업 모델인 XML Extendable Markup Language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의 규칙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인명, 인명, 이순신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인명으로 시작하고 슬래시, 그리고 인명으로 끝났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인명이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웹페이지도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페이지는 HTML이라고 불리는 Hypertext Markup Language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Markup Language, 앞에 나왔었죠? 네, 이 Markup Language로 되어 있고요. HTML 자체도 역시 XML을 기반으로 구현된 웹페이지를 위한 표준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HTML에서는 P를 통해서 문장을 구별합니다. P로 시작해가지고 당신은 사랑합니다. P로 끝났죠? 네, 이렇게 구별하고 A 하고 여기에 속성인 RF Hypertext Reference 약자인데 몰라도 되고요.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끝났는데 사랑이란 곳이 있고 여기 보면 URL이 들어가 있죠? 뭐 위키피디아 위키의 사랑이라는 항목인데요. 이거 예상되지 않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파란색 Hypertext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 사랑이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는 URL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XML을 기반으로 만든 HTML에서의 유칙이고요. 언어학 영역에서도 XML 기반의 TEI 텍스트 인코딩 이니셔티브를 자주 사용합니다. 언어학 정보를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말뭉치 호퍼스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훈련된 언어학 연구자들만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예를 들어서 박물관 NNG 플러스 add JKB 라고 돼 있고 AD VP 이건 뭐지? 이것도 VP 가 VV 플러스 면 EC 뭐 이렇게 돼 있죠? 가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ADVP는 부사 구절 NNG는 일반 명사 JKB는 우사격 조사 VP는 영원구 VV는 동사 EC는 연결 어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시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고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배운 적이 있죠. 뭐 일반 명사니 뭐니. 하지만 이거를 내가 작업한다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이런 코퍼스를 만드는 작업은 언어학 전공자들만 수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문학 데이터를 만드는 어려움은 딥러닝이 나오면서 달라지는 듯도 했습니다. 딥러닝은 문제와 답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알아서 처리 프로세스 자체를 구축하는 서브심볼릭 기술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뭐 그런게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 딥러닝 학습 데이터를 만드느냐 엄청 단순하게 만듭니다. 어디 볼까요? 여기 센텐스가 있죠. 네. 문장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언니 동생을 부르는게 맞는 일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건 이모션, 감정인데 여기는 공포, 놀람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감정을 식별했다고 하네요. 네. 그랬을 때 의사양반 내가 고잘하니? 라는 문장을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놀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학습한 데이터 말고도 새로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놀람을 상징하는 문장인지 분노를 상징하는 문장인지 슬픔을 표현하는 문장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감정을 식별하게 되는 거죠. 그 구조는 엄청 단순하지 않나요? 데이터 자체는 너무 간단한데? 방금 전에 봤던 이 복잡 단안한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 보입니다. 결국 딥러닝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라벨 데이터고요. 이런 데이터는 매우 매우 단순한 문제와 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지배할 것 같은 딥러닝도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위의 이미지 고양이죠? 고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고양이라고 판단했을 거고 인지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저 이미지가 왜 고양이인가요? 음? 설명 가능하신가요? 대다수는 멈칫할 겁니다. 고양이 이미지여서 고양이라고 했는데 뭘 대체 뭘 설명하라는 거야? 사실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눈의 크기가 어떻고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어떻고 코와 귀의 모양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모방한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인간과 같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딥러닝의 온질적인 문제인데요. 가장 최신의 딥러닝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은 채취PT가 있죠. 이 채취PT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채취PT의 문제라고 하면 맥락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옳은 답처럼 내놓는 현상인 할루시네이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채취PT에서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지고 거북선이 라이트닝 볼트를 발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이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수준에 사실 틀려도 크게 상관없는 다시 물어보겠죠. 그렇게 다시 물어봐도 큰 문제없는 그런 데서야 채취PT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 미사일 발사나 중요한 계약 문서와 같이 실수가 절대 용납돼서 안 되는 일에서는 채취PT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컴퓨터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멘틱 모델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멘틱 모델은 객체들, 인디비디얼 간의 수많은 관계를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기존의 관계형 모델 있죠. Relation 모델, 표와 표 단위로 연결했던 거 그거는 표 단위에서 상호간의 관계성을 부여했다면 시멘틱 모델은 개별 객체의 객체 단위에서 구체적인 관계의 의미 모두를 살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 참가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를 이순신과 한산도 대첩의 개체로 보고 이순신과 한산도 대첩의 관계를 이순신이 참가했다 한산도 대첩이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이순신의 자가 여회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것도 더 세분화해서 한글로는 KO, 한글로는 여회, CN 한자로는 이렇게 여회라고 알려주는 거죠. 인터넷의 창시자인 팀 버너즈리는 시멘틱 데이터의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기계 가독형 데이터가 상호 연결이 되는 시멘틱 웹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멘틱 웹은 모든 사람이 상호 연결된 데이터를 체그롭게 활용할 수 있는 랭크대 오픈데이터, LOD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공연 그리스의 정보까지는 관리할 겁니다. 근데 뮤지컬 그리스의 원작 악보인 짐 제이콥스의 그리스 악보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할 리가 없죠. 그리고 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해당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LOD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서로 연결한다면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리고 정확도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다양한 지식과 사유를 기계가적형 데이터로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지식과 사유의 설계도를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온토로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철학적 개념이지만 디지털에서는 지식의 설계도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과 원균은 모두 인물로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산도 대첩은 사건으로 뭉칠 수도 있겠죠. 이를 클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순신과 한산도 대첩의 관계를 창가에 따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좀 추상화해서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에 창가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를 프로파티 설계 혹은 릴레이션 설계 혹은 관계 설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수억 명이 각기 다른 사유를 할 것이고 각기 다른 온토로지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온토로지를 바탕으로 설계된 시멘틱 데이터가 난립하게 되면 결국 시멘틱 데이터의 목적인 데이터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순신을 인물이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person이라고 하고 누구는 중국어를 런우라고 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그렇기에 비록 시멘틱 모델이 인간의 사유를 그대로 온토로지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다른 사람이 제시했던 온토로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온토로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온토로지 모델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더 넓은 세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